안녕하세요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 김화종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SAA 실용전문학교에서 개인 레슨 강사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게 보통 기타를 처음 치시거나 아니면 아예 악기를 다뤄본 적 없으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미리 짜놓은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도 학생의 수준에 맞게 수준별로 그렇게 계속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악기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처음 아주 기초적인 자세 교정이라든가 필요하면 이론도 가르쳐 드리겠지만 이론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가능하면 정말 필요한 것들만 알려드리는 편이고요 기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쉬운 가요들이나 옛날 노래 같은 거나 굳이 장르를 따지자면 팝이나 가요 발라드 같은 것도 있고 그런 쪽을 위주로 쉬운 코드로 이루어지는 곡들을 다루고 장르 구분보다는 기타를 연주하는 그런 주법을 구분해서 여러 가지 리듬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핑거 스타일 기타리스트다 보니까 핑거 스타일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또 커리큘럼을 많이 짜놔서 이론적인 걸 포함해서 편곡이나 작곡을 할 수 있는 데까지 가르쳐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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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